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경제강사 우영호입니다. 여러분 고2 학평 처음으로 보게 되시는데 여러분에게 짧고 간결한 전달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공부가 많이 안 돼있던, 많이 되어 있던 상관없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시험처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처럼 주어진 시간에 수능이라 생각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제대로 한번 시험을 보십시오. 모든 병원에 가면 처음에 진단을 받는데 여러분이 수능을 만약 본다고 하면, 이 형태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입니다. 시간에 쫓겨도 보시고 안 풀리는 문제로 고민도 해보시면서 제대로 시험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를지라도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나중에 공부할 숫자 다를 테니까 모르는 건 넘기고 아는 거 위주로 계속 잡고 있고 그러면 제대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학평은 해설지를 줘요. 모의평가는 평가원 6구, 평가원 고3 때 보는 시험은 해설지를 주지 않습니다. 수능까지도. 그런데 바로 해설지하고 정답표가 나올 거거든 바로 채점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점수를 확인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현재 위치가 내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탐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까지 공부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걸 확인하셨으면 그게 지금 나의 현재 상태고요. 그 상태가 안 좋다고 시험지 찍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꾹 씹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 수능 아니거든요. 수능 아니거든. 그 진단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해야 되니까 아 내가 딱 이거구나 지금 하신 다음에 바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사탐이니까 아마 사탐 과목 선택이 안 돼 있는데 올해 지금 3월에 보는 두 과목으로 계속 갈지 말지도 좀 고민하셔야 되거든 과목 선택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수능까지 고이 3월입니다. 2년은 아니지만 한 20개월은 남았잖아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면 학생일수록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공부 많이 했던 학생들도 당연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꾸준히 제대로 실행하면 당연히 수능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실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진단받은 점수를 갖고서 내가 개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자료 분석이 부족한지 추론 능력이 부족한지 문학이 약한지 이 사회탐구 과목이 왜 내가 안 맞는지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세요.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피드 확인하시고 다시 플랜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발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 때 이거 100% 객관식 아닙니까? 100% 객관식. 수능 100% 객관식이야. 정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는 시험이라고요. 애매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긍정적 영향을 드릴 거예요. 이 수능이라고 하는 성적 학교 공부가 그래서 점점점 완벽에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적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2 학생들 성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고2 현재의 상태가 여러분의 미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당장 고2 말에도 달라질 거고 고3에도 달라질 거고 수능 때 달라지고 미래에 여러분 어른 됐을 때도 20대, 30, 40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행복하게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장하는 시기로 그리고 여러분 학생이잖아. 학생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공부니까 여기에서 성취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스터디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평을 좋은 발전의 기회로 변화의 기회로 수학으로 치면 변곡점을 누릴 수 있게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고2 학평 끝나고 해설 강의와 리뷰로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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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